쪼끔 더 가까이 어, 이렇게 시험톤이 점점 멀어지거든 그것만 잘 되돌아주면 되겠다 사실 너무 쎄게 풀린다 아, 설아보셨어 아, 옆에 봐 아,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데? 그냥 쭉 가, 쭉 가 끝까지 가 빙글빙글 돌지 말고 그냥 쭉 가,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좀 더 앞으로 가까이 가서 갔었네, 됐었고